에피소드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좀 어드밴스드니까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잘 들으시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스크래치 디스코드 있잖아요. 디스코드에 와서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즉각적으로 아마 답변이 날아갈 거에요. 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enemy2에서 이 자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표를 기록을 했으니까 기록한 자표 이 값이 있잖아요. x 포지션, 디렉션, y 포지션 있는데 이 값들을 이제 블리쉬 이용을 하게 될 거에요. 블리쉬 이용을 해서 그대로 블리쉬 잖아요. enemy 블리쉬 이용을 해서 우리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날아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는 우리 봤죠.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forever를 계속해서 블리카운트를 1씩 바꿔주고 change 블리카운트 by one. 그런 다음에 add list. 리스트를 추가했었죠. direction과 x 포지션과 그리고 y 포지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 클론의 x 포지션을 x 포지션에 담고 클론의 y 포지션을 y 포지션에 담고 그리고 이 클론의 디렉션을 디렉션에 담고 마쳤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create clone over. 뭐에요? 블리쉬. enemy 블리쉬 였습니다. 블리쉬를 만들고 pick random. 1초에서 5초 사이 기다렸다가 또다시 forever. 처음부터 다시 이만큼 반복하는 거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enemy 블리쉬 차례입니다. 이제. enemy 블리쉬은 먼저 플레이 클릭됐을 때 hide 상태가 되고 그런 다음에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을 시작했을 때 이 클론을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enemy2가 enemy 블리쉬에 클론을 만들어낸 거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얘가 이제 클론을 시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코드가 소행되게 됩니다. show. hide 돼 있던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snare drum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할 거에요. 연주하고 그 다음에 point in direction. 방향을 향... 어떤 방향을 지시합니다. 어떤 방향이냐니까 item bullet count over. item bullet count over. 다음에 direction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direction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그죠? bullet count에 해당되는 번호 그 번호의 아이템을 가져와서 나의 direction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밑에 두 번째 볼게요. 그런 다음에 go to x. x는 역시 item. bullet count of x position. 그러면 x 포지션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bullet count에 해당되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나의 x 좌표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185, y 값이 마이너스 185가 될 때까지 이번에 change가 아니죠. change가 아니라 move for step. 그러면 이 블릿은 어떻게 되나요?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delete this clone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자 해서 여기 enemy. 얘는 enemy 블릿은 이전에 우리 블릿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 동일해요. 첫 번째 go to front layer 마찬가지 추가했습니다. 제가 추가한 게 영상이 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go backwater one layer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분리시 enemy2라고 하는 비행기와 그리고 바탕 화면 사이에 위치하게 될 거에요. 그리고 hide. 그 다음에 키보드 스페이스 얘는 필요 없죠. 이제 키보드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when I start as clone 했을 때 스페이스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얘도 필요 없죠. 얘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남았네. when I start as clone. 다음에 터칭 enemy1 혹은 터칭 enemy2 인데 enemy1이 아니라 터칭 이번에 뭐예요? 스페이스십이죠. 스페이스십에 닿거나 자 혹은 얘는 필요 없겠네요. 스페이스십에 닿는 경우만 생각하던가 아니면 터칭 엣지. 엣지를 닿으면 얘가 delete this club. 사라지게 할 겁니다. delete this club 할 것도 없이 그냥 게임 오버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stop all 하고 게임 오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대로 남겨놓을게요. 남겨놓고 다음에 이게 단가요? 이게 닿으면은 다시 가져와서 위로 좀 당겨놓고 당겨놓고 이렇게 요만큼 밑에 뺐다가 나중에 쓰기로 하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얘가 조금 전에 어떻게 했나요? 먼저 여기 리스트에서 아이템이죠. 아이템, 뭐, 오버, 뭐,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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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개를 가져올게요. 자 첫 번째는 디렉션의 뭐였어요? 우리 카운트, 베리어블에 분리 카운트 있었죠? 분리 카운트 하나, 두 개, 세 개 가져왔어. 자, 첫 번째 분리 카운트 해당되는 디렉션을 가져오고 분리 카운트에 대응하는 x좌표, 포지션을 가져오고 분리 카운트에 대응하는 y좌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가지를 가져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분리세, enemy 분리시죠? enemy 분리세 좌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먼저 set, 모션 들어와서 어디 있나요? 아, go to x좌표, y좌표하고 포인트인 디렉션 가져오고 두 개를 가져와서 딱 집어넣죠. 집어넣습니다. 포에벌 여기 포에벌에 들어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겠네요.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y는 y에 넣어주고 그리고 x는 x에 넣어주고 그죠? 그것을 얘기해요. when i start as clone 여기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motion에서 move, 10 step, 혹은 5 step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론이 어떤 클론, 어떤 클론인지 몰라요. 어떤 클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3번에 해당되는 디렉션 디렉션 3번, 그리고 x 포지션 3번, 그리고 y 포지션 3번, x, y 디렉션 이 3번에 해당되는 이 자표들을 만들어낸 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클론이 만들어내는 블릿 그 클론이 그 시점에 만들어내는 블릿은 그 블릿은 여기 있는 그 자표를 가져와서 블릿 칸은 3이죠. 디렉션의 3번, x 포지션의 3번, 그리고 마찬가지로 y 포지션의 3번을 가져와서 자기 자신의 디렉션과 자기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move10step,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 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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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릿을 만든 어... 에너미2죠. 에너미2의 클론이 있던 장소와 각도에 맞춰서 블릿이 생성되어서 그 블릿이 우리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날아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한번 볼까요? 실제 다시 0 다 띄었습니다. 땅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이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니까 지금 비행기의 각도, 에너미의 각도가 안 맞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화면을 너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블릿 카운트가 9고, 그리고 랭스가 9고, 9. 랭스는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화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블릿 카운트도 지우고, 그리고 라이브즈도 일단 지워놓고, 스코어도 지우고, 디렉션, 엑스포지션, 와이 다 지웠습니다. 깔끔하게 지웠어요. 보니까 에너미가 방향이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방향을 좀 돌려줄게요. 얘를 셀렉션 해서 요렇게 돌려볼까요? 요 각도로 돌려보고, 만약에 이 각도 안 맞으면 또 다른 각도로 조정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들어가서 에너미의 각도만 보죠. 자, 이제 에너미가 정확히 각도는 잘 맞죠? 방향을 우리를 향해 쏘고 있어요. 끝내고 그런 다음에 문제는 어떤 블릿에서 우리가 하이드를 했잖아요. 처음에 하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얘를 쇼 나타나질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쇼를 시켜드립니다. 처음에 여기서 하이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쇼 어디 있나요? 제일 밑에 쇼 하고 그리고 얘가 발사될때 무슨 사운드가 좀 나면은 좋겠죠. 그죠? 그래서 발사되고 있다면 우리 아래될 거 아니에요. 이벤트에서 when 아니죠. when I 컨트롤도 해야 되겠네요. when I start as close 그대로 가져와서 얘입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에다가 스네어드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얘를 지워버리고 스네어드름 얘입니다. 이 소리가 0.14 정도에요. 코드 다시 따라서 플레이사운드 플레이사운드 스네어드름 스네어드름 until that 할까요? 이렇게 하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